효성 깊은 며느리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홀로 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갓난아이 하나를 둔 젊은 내외가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고 효성이 지극해서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나저리 가고 저녁 나저리 가고 해가 꼴깍 넘어갔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리기도 애가 타서 뒷산으로 시아버지를 찾으러 갔습니다. 애기를 업고 산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시아버지 걱정에 밤길이 무서운 것도 모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바위 밑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눈에 파란 불을 켠 호랑이가 앉아있고 호랑이 앞에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랑아 우리 시아버님 돌려다오 싫다. 호랑아 우리 시아버님은 늙어서 고기도 질기고 맛이 없을 게다. 그러니 돌려다오. 그럼 부드럽고 사근사근한 애기하고 바꾸자. 그러자꾸나. 자 우리 애기 줄 테니 시아버님은 돌려다오. 며느리는 애기는 또 낳으면 되지만 시아버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애기하고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애기를 땅에 내려놓고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들에 일하러 나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내와 애기도 없고 집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웬일로 집안에 아무도 없나? 아들은 걱정하며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만에 기절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아내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오? 아버님이 나무하러 가셨다가 호랑이를 만난 모양입니다. 애기는 어째소? 호랑이가 애기하고 아버님하고 바꾸자고 해서 애기를 호랑이한테 주고 아버님을 구출해 오는 길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호부요. 당신도 애기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아버님은 한 분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은요? 당치 않으십니다. 아니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이오. 남편은 아내에게 큰 절을 자꾸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두고 아들은 호랑이를 찾아서 뒷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도 애기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도 며느리의 행동이 감동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기를 잡아먹지 않고 등에 태우고 서울로 가서 자식 없는 대감집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옛날부터 문 앞에 버려진 아이는 자식 삼아 기르는 법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 앞을 쓸던 마당쇠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대감은 하늘이 보내준 아들이라고 좋아하며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아기 없는 집에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귀하게 키울까요?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길렀습니다. 이제 이 아기는 산골에 사는 평민이 아니라 대감집 외동 아들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된 아이는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냈고 그 인물과 총명함이 뛰어나 공주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대감 내외는 업동이가 잘된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났지요. 아이의 친부모는 비록 아이가 호랑이 밥이 된 것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지만 뒤이어 아들 세, 딸 둘을 더 낳아 슬픔을 잊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기가 지금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로초를 캐러 간 신하 아주 오랜 옛날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자기 소나기에 넣고 권세와 술과 노래 속에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언제고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일이 원통하였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외적을 막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도 목숨만은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였지요.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하였어요.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시황에게 알려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모두 왕이 어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왕은 인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서벌이라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군의 신하 자리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인이 듣건대 저 동쪽 나라 작은 섬 제주라는 곳에 한라산이란 산이 있사옵고 그 산에는 사람이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로초란 풀이 있다고 하옵니다. 소인이 정성을 다하여 그 풀을 캐어다가 받쳐 올리겠습니다. 왕은 귀가 번쩍 튀었습니다. 오, 내가 가장 중성스러운 신하로구나. 만약 내가 그 불로초를 캐어온다면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주겠다. 왕은 정말 서벌이 자기를 위해 불로초를 캐어오려는 줄 알고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그것을 캐어오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사람이 필요하옵니다. 그러하오니 황송하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각 오백 명씩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젊은 남자와 여자 오백이라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는고 예, 한라산이라는 산은 험하기가 이를 때 없음은 물론 그 험한 산 속 깊이 깊이 숨어있는 불로초라는 불은 누구의 눈에나 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젊은 사람들 눈에만 띈다 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옵니다. 서벌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자 왕은 서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서벌이 원하는 대로 천여 총각 오백 명이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쓸 모든 물건을 좋은 제목을 베어다가 만든 큰 배 여러 척에 실어준 후 서벌 일행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진을 떠난 서벌 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라산에 올라 불로초를 캐기는커녕 산 구경만 하였습니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여러 아름다운 경지들을 구경하면서 섬을 섬을 한 바퀴 돌다가 지금의 서귀포 정방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정방폭포 절벽에 서시일행이 이곳을 지나갔다 라는 글귀를 새겨두었습니다. 지금도 폭포 위쪽 바위에는 그런 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일행은 동쪽으로 가서 어느 땅인가 정착하여 작은 나라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진시황을 속여 그 나라를 떠나려 했던 서벌이란 사람의 공연한 구실 이었답니다. 작대기로 부자된 사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노총각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이날도 노총각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습니다. 제법 푸르르게 도단한 연초록 나뭇잎에 솜털이 화창한 햇살에 비쳐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야들야들하고 어린애뺨에 촉감 같은 잎사귀가 몸에 스치면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들바람에 묻어오는 나뭇잎의 냄새도 좋았습니다. 이른모를 풀꽃들이 부끄러운듯 피어나 산들바람에 가늘다란 허리를 하늘작거리고 어디선지 노랑나비 흰나비들이 날아와 꽃 근처에서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렸습니다. 노총각은 나무를 반짐쯤 하다가 땀을 식힐 겸 지게를 비세듬히 뉘어놓고 몸을 기댔습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싱숭생숭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날 장가도 못 가고 맨날 나무나 해야하는 내 팔자라니 노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졸음이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눈커풀이 슬슬 감기고 사지가 녹작지근 해졌습니다. 밤 밑에 무더기로 피어오른 진달래꽃 색깔이 옆집 순위의 치맛자락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꿈속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세상은 한껏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자잘한 다복솔 너머로 여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제주를 한 번 팔짝 넘으면 처녀가 되었다가 또 한 번 팔짝 넘으면 여우가 되고 다시 한 번 팔짝 넘으면 호호 백발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꿈속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같기도 했습니다. 여우는 일끔 일끔 사방을 둘러보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한 듯 제주를 팔짝 넘었습니다. 초록 저고리 빨강 치마를 입은 새댁으로 변했습니다. 새댁으로 변한 여우는 머리에 보따리 하나를 입고 화장 냄새를 솔솔 풍기며 진달랫 치마 자락을 봄바람에 팔라기면서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총각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건 백녀우임에 틀림없다. 저 요망한 것이 누군가의 넋을 빼먹으러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노총각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노총각은 나무짐도 내팽개치고 손바닥에 침을 탁 뱉은 뒤 지게 작대기를 단단히 쥐고 새댁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기기도 하면서 새댁이 눈치채지 못하게 뒤를 밟았습니다. 새댁은 바삐바삐 걸어 제 너머 마을로 갔습니다. 제 너머 마을 꺽달이네 집에서 둘째 딸을 시집 보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하얀 차이를 치고 동네 사람들이랑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기도 하고 부침개를 부치기도 하고 떡매로 떡을 치기도 하는 등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산스러웠고 방이며 차일 아래는 음식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랑 떠드는 소리로 왁자짓 걸 했습니다. 잔치집이 가지고 있는 활기차고 행복에 넘치는 시끄러움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저 아인 새꼴로 시집간 이 집 큰딸이 아니야? 아낙네들이 보따리를 이고 들어오는 새댁을 가리키며 아른채를 냈습니다. 내일 홀레식을 신부인 듯한 어여쁜 처녀가 맨발로 뛰어나오며 언니 왜 혼자 오는 거요? 형부는 안 오시고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 형부는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 내일 오기로 했다. 아이고 너 시집갈 아이가 맨발로 이게 무슨 흉한 꼴이니 어서 들어가자. 새댁은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온 노총각은 백려우가 능청 떠는 꼴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낯선 사람인 노총각에 손을 잡아 끌어 상머리에 앉혔습니다. 잔칫집에 오셨으니 실컷 술이라도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시골 잔칫집은 누구에게나 인심이 후회했습니다. 상을 대충 치우더니 새로 안주와 술을 내왔습니다. 상기를 잔뜩 긴장하며 걸어온 참이라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습니다. 노총각은 막걸리를 큰 사발로 거푸 석잔이나 마셨습니다. 당장 트림이 끄읍 올라오고 술기운이 몸에 올랐습니다. 푹 꺼졌던 백골도 든든히 차오르고 팔뚝의 근육이 불끈 솟아 올랐습니다. 여러 어르신네들 술과 고기 안주와 떡을 주셔서 오랜만에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갈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 신부 댁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떡이라도 한 판 져주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일이야 이 동네 젊은이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이 지게 작대기를 보십시오. 이건 보통 작대기가 아닙니다. 이 작대기는 사람과 백려우를 구별할 줄 아는 작대기 입니다. 노총각은 지게 작대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혼사집에는 신부 예쁜 것을 질투하는 귀신이나 백려우가 꿰는 법 이지요. 혹 이 집에도 백려우가 둔갑해가지고 와서 신부의 혼을 빼먹을 런지 모르잖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는 대로 구경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총각은 지게 작대기를 단단히 움켜잡고 아까 새댁이 신부 감이랑 들어간 안방으로 가서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다정히 잡고 언니인 척 하면서 신부의 넋을 빼먹을 참이던 새댁이 깜짝 놀라서 물러 앉았습니다. 웬놈이냐? 웬놈은 웬놈? 너의 요망스러운 백여우야 내 손에 죽어봐라. 노총각은 다짜고짜 지게 작대기로 새댁을 때렸습니다. 신부 내 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작대기에 얻어맞은 새댁이 캔 하면서 널부러지는데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요. 그건 이 집 큰딸이 아니라 하얀 백여우였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신부감 처녀가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는 요총각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애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요? 비록 내일이 저의 홀렛날이오나 이미 이 목숨은 그대일 것이니 그대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표를 뽑아 이웃마을의 신랑네 집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혼사를 어떤 걸로 해달라며 양해를 구했어요? 신랑 집에서도 신부의 뜻이 갸륵하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신랑이 바뀌어 홀레식이 올려졌습니다. 노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장가를 들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읍내 최보자가 새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게 짝대기가 영엄하다면서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값을 지를 것이니 그 지게 짝대기를 나한테 파시오. 새 신랑은 아주 높은 값을 불러 그 지게 짝대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새 신랑은 그 돈으로 많은 논밭을 사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효자 효자 어느 마을에 마누라를 잘 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째서 마누라를 매일 때리느냐고 물으면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려우가 된다고 하면서 여자는 꼬투리가 잡히는 대로 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도 바보 아들을 불러놓고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려우가 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언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바보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저희 어머니를 틈만 나면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한테 맞고 살아온 것도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아들한테 서까지 맞고 살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원님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냈습니다. 사또 아들놈이 제 아비 하던 식으로 나를 때리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녀석을 잡아다 단단히 혼을 좀 내주십시오. 원님이 듣고 보니 아들 녀석 하는 짓이 괘씸 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장 포조를 보내 아들 녀석을 오라를 지어 붙들어왔습니다. 이놈 이 부료막 심한 놈 같은 이라고 어머니를 때리다니 전벌을 받을 놈이구나. 원님이 호령 호령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사또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여자는 사흘만 안 때리면 백여우가 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유언을 따른다고 해도 어머니를 때리다니. 사또 우리 어머니가 백여우가 되면 어떡합니까? 백여우가 되지 말라고 때렸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원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저런 멍청이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멍텅고리 나름대로 효심이 있는 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는 효도를 다해서 섬겨야 하는 법이니라. 앞으로 3년 동안 건넌마을 효자네 집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는지 잘 배우도록 하라. 원님은 효자로 소문난 건넌마을 효자네 집으로 바보를 보냈습니다. 바보는 3년 동안 효자네 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어머니 모시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 아침이면 효자는 새벽부터 어머니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있다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벗어서 입혀드리는 것이었어요. 무명옷을 아침에 입으면 살같이 닿는 감촉이 섬뜩섬뜩해서 좋지 않느니라. 그래서 내 몸의 온기로 옷을 따뜻하게 데워서 어머님이 입으실 때 찬기운이 없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효자가 바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자가 자기 몸으로 데운 따뜻한 옷을 입혀드리면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로다. 하며 아들을 칭찬해주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효자는 또 아침 문안을 들이고는 잠자리에 손을 넣어보며 어머님 어젯밤에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다. 방이 따뜻해서 아주 잘 잤다.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내 아들 참 효자다. 라는 말을 이뻐릇처럼 했습니다. 효자 공부를 3년 동안 한 바보도 어서 집에 가서 나도 저렇게 어머니를 모셔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년을 다 채우고 바보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효자 노릇 잘하겠습니다. 이것 좀 잡수십시오. 바보 아들은 세경을 받은 돈으로 인절미를 사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매일 자기를 때리던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원님에게 고해받쳤다고 해서 더 때리지 않을까 몹시 걱정하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하는 짓거리가 옛날과는 너무 딴 판인데다 웬 찹쌀떡을 내놓으니 어머니는 더러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죽이려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이놈 원님한테 고해받쳤다고 나를 죽일 셈이구나 인절미에다 독약을 섞은 것이 틀림없다. 하면서 어머니는 인절미를 마당에다 내팽개쳤습니다. 바보 아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바보는 어머니에게 저녁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에 없던 짓이라 어머니는 더더욱 의심이 생겼지요. 바보는 문안을 드리고 손을 이불 밑에 넣어보며 어머니 방은 따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내 이놈 이제는 내 반까지 뺏을 작정이구나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반찬을 해다 놓고 간이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 반찬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했고 아침에 어머니 옷을 입고 있다 벗어들이려고 하면 내 옷까지 뺏어 입네 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없었지요. 효자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두터웠을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자식 또한 부모 모시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보는 어머니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바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효자다운 효자 노릇 한 번 못해보고 말았답니다. 짐승의 말을 듣는 여자 윗골 사는 천석이가 아랫골 사는 화순이 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집 마당에 차이를 치고 신랑이 기러기를 안고 신부집으로 가 친 영례를 치렀습니다. 친 영례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는 족돌이를 쓰고 원삼을 입고 연지 곤지 찍고 정말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신랑은 기분이 좋아서 자꾸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랑이 웃으면 저같이 보리농사가 안된다는데 동네 어른들이 놀려댔습니다. 친 영례를 마치고 신랑이 신방에 들었습니다. 화조 병풍이 둘러쳐진 방에 신부가 다소곳이 앉아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머리에 얹혀있는 족돌이를 벗기고 원삼 고름을 풀었습니다.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에 신부 그림자가 촛불에 흔들렸습니다. 신부가 눈을 칩 떠보아서는 안된다고 해서 눈에 꿀을 발랐습니다. 웃어서도 안된다고 해서 입에 대추를 몰렸습니다. 그렇게 신부는 그린듯이 그린듯이 조각인듯이 있어야 하는게 법도였지요. 신랑이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풀려고 하는데 신부가 베시시 웃었습니다. 베시시 웃다가 입에 물고 있던 대추를 방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신랑은 그만 기분이 상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가 웃다니요. 필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못 배운 사람과 어떻게 일생을 같이 산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며 신랑은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신부가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몇 달 후 사돈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소박 맞은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아들의 말대로 정말 행실이 배운 데 없이 구는지 알아볼 겸에서 찾아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어떤 일로 해서 소박 맞은 것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던 신부의 아버지는 사돈이 찾아오자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의 술상을 차려놓고 두 사돈 영감이 마주 앉아서 술잔을 건넸습니다. 마침 신부 화순이가 술병을 내오는데 마당의 감나무에 까마귀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화순아 저 까마귀가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딸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신랑 천석이의 아버지는 부녀간의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에 있었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저 아이가 짐승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재주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저 까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오 그래요 참 희한한 재주도 다 가졌구나 그래 까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더냐 신랑의 아버지도 궁금증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 까마귀가 하는 말이 금년 여름에는 난데없는 서리가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님 전답을 팔아서 곡식을 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전답을 팔아야 한단 말이냐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곡식을 사두어야 한단 말이냐 여름에 서리가 내리면 곡식이 다 죽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 내년 봄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겠지요 그때 식량을 풀어서 전답을 다시 산다면 곡식값은 오르고 전답값은 헐값일 테니 큰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럴 법 한 말이다 신랑 천석이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전답을 모두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해지신 모양이다 사돈집에 갔다 오시더니 난데없이 전답을 다 팔아치우게 집안 식구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어른이 하는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석이의 아버지는 전답을 몽땅 판 후 곡식을 사서 곡간에 쌓아두었어요 장마가 개고 불볕이 쏟아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들판의 들판의 곡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 올랐어요 초복이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느닷없이 콩알만한 우박이 쏟아져 곡식들을 쓰러트리더니 그날 밤에는 또 세상이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우박과 서리가 내리기를 보름쯤 계속했어요 곡식은 모두 삶아 데친 것처럼 시들시들 해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너나 없이 농사를 모두 망쳤으니 흉년이 들어도 보통 흉년이 든 게 아닙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쌀 겨나 깻목을 먹기도 하고 칡보리를 캐다 먹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잡아먹기도 했지요 갯가에 사는 사람들은 개를 잡아다 삶아 먹었습니다 곡식이라면 좁쌀 한 주먹 보리 한 대 팍도 금 값이었지요 천석이 아버지는 곡식을 풀어 전답을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말이면 논 한 마지기를 사기도 하고 밭 두 마지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헐값에 굴러 다 논밭을 마구 사드렸지요 개오리들도 다 사드리고 범바위들도 다 사드리고 삼뱃들도 다 사드렸습니다 아들 이름처럼 천석권이 될 만큼 전답을 사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새 며느리의 말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된 아버지는 천석이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내 아내의 말을 따른 덕이다 그러니 내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천석이는 하는 수 없이 아래골로 가서 신부 화순이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고갯마루를 넘어 윗골로 오는 길에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전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전날 밤에 신부가 배시시 웃었기 때문이요 신부가 웃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그때야 신부는 그날 밤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생각하니 또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신랑 천석이는 또 화가 났습니다 이것 보시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는 산길이 기로 쏘니 새댁이 그렇게 큰 소리로 웃다니 당신은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구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첫날 밤에 쥐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화순이는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막 신부의 저고리 고름을 불려고 할 때 부엌에서 쥐들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부뚜막 위 냄비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뚜껑이 덮여있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아우지가 형 쥐에게 말했습니다 형 쥐가 아우지의 머리를 쥐어 박으며 이 바보야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부뚜막을 이로 갉아서 허물면 냄비가 자빠질 거 아니냐 그러면 뚜껑이 열릴 것이다 쥐가 하는 말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신부는 그만 배시시 웃음이 나왔던 것입니다 신부 하순이의 말을 듣고 신랑 천석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내외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져 메아리가 지고 웃음소리에 놀란 산새들이 푸르르 날아 올랐습니다 날아 울르면서 지지배배 꼬르름 배백종 하고 울어댔지요 여보 저 새들이 뭐라고 하는 거요 천석이는 신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들 다섯 딸 다섯 열만 낳아라 그러는데요 신부 하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답니다 개의 무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어떤 노인이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그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기른 이 개는 주인의 말을 어떻게나 잘 들었던지 누구보다도 더 주인을 따랐습니다 늘 주인을 따라다녔고 주인의 자잘한 심부름까지도 능히 해낼 정도였지요 어느 해 노인이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개는 노인이 누워있는 방 앞에 다리를 꼬부리고 앉아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노인이 음식을 먹지 않자 개도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개는 밤잠도 자지 않고 그 방 앞에서 낑낑거리면서 주인의 병을 걱정하였어요 그러던 차에 주인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개는 주인의 죽음을 알고는 그 여인 몸으로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개도 주인이 세상을 뜨자 집을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노인의 장례 준비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모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들이었어요 외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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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사람을 데리고 이곳저곳 쏟아 다녀봐도 적당한 곳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상주는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죽자마자 집을 뛰쳐나갔던 그 개가 아주 여위여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온통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개는 상주의 상복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상주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개가 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개는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상주도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라도 개를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상주를 끌고 가던 개가 한곳에 이르더니 상주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상주는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무덤 크기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가 주둥이로 그어놓은 선이었어요 개의 주둥이는 온통 흑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주는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진 했습니다 개가 자기가 모시던 주인을 위해 마련한 맷자리니까 괜찮을 거라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얼마 안 지나 그 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죽기 얼마 전에 집을 나가서는 그 노인의 무덤 곁에 가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그 노인 옆에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그 집안은 상당히 번창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의로운 개가 명당을 찾아내 기 때문일 거라고 전하고 있답니다 해적을 못지른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한시성을 가진 노인이 죽어서 동네 어귀에 묻었었는데 밤이 되면 그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병정들이 훈련하는 소리도 들리고 말 달리는 소리에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기를 젊고 건장한 사람 며칠 뽑아서 그 무덤을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에도 소문대로 군사들이 훈련하고 장군이 호령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다시 의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무덤에 모여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제모를 차리고 재관을 정하여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을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무서워 당분간만 그 훈련을 쉬어달라는 내용에 글을 올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그 제사를 지낸 후부터 밤이 되어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후였어요 그 한시 집안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생김새가 보통 아이와는 요달라서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귀가 길쭉하고 눈은 꼭 호랑이 눈 같은 데다 머리도 크며 머리카락은 곱슬곱슬 하였습니다 더구나 보통 아이보다 몸이 한 서너 배나 컸습니다 아이는 빨리 자랐고 하는 짓도 아주 요달랐어요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가 모두 나더니 어머니 젖음 먹지도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른이 먹는 약만큼 먹었어요? 아이는 정말 빨리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던 그 아이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도 없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방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놈이 그 큰 몸으로 천장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푸드덕 하며 방바닥으로 내려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으로 오르고 날개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가 유달라 은근히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아이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이 아버지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였습니다 날개 돋은 아이가 나면 그 즉시 죽이거나 아니면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관가에 알릴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하여 아이의 날개를 없애버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들 부부는 숟가락을 벌겋게 달구어서 자는 아이의 겨드랑이에 날개를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아이는 아이는 호닥닥 일어나서는 방안을 뺑뺑 돌면서 못견뎌 하다가 다시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음날부터 장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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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다에 해적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인들이 도둑으로 들끓었습니다 장사를 다니다가 해적을 만나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그 한시가 장사를 다니기 시작한지 1년도 채 못된 때였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쌀을 한 배 씻고 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 배 좀 세워라 도둑들은 무턱대고 호령을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한시는 배를 세웠어요 무엇을 씻고 오느냐 쌀을 씻고 온다 한시는 그들이 도둑인 줄 알면서도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배를 탄 사공들은 벌써부터 낯빛이 파래져서 발발 떨고 있었지요 그 쌀가마니를 우리 배에 실어라 한시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화가 치밀었어요 해적들의 소행이 괘씸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하고 보니 어이없는 논들이었습니다 왜 빨리 왜 빨리 씻느냐 예 곧 옮겨 씻겠습니다 한시는 배를 그 도둑들의 배에 더 가깝게 바싹 대여 쌀가마니들을 옮겨 실으려 하였습니다 도둑들은 이제야 이놈이 알아듣는구나 하면서 멀거니 그들을 보고만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휙하니 쌀가마니가 도둑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도둑이 비틀거리는데 다시 한가마니가 가슴팍을 쳤지요 도둑은 쓰러졌습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간이었어요 쌀가마니들이 마치 돌멩이가 날아오듯 도둑들에게 날아왔습니다 도둑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릴 때였어요 한신은 그 도둑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한 귀퉁이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험한 파도에 흔들리듯 정신없이 요동을 쳤지요 도둑들은 배의 이쪽 귀퉁이에서 저쪽 귀퉁이로 왔다갔다 하면서 거의 기진맥진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몰라 배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둑의 우두머리인 듯한 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도 배 위에 넙죽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파도가 센 모양이지 한신은 시체미를 뚝대고 계속 배전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모두들 이 배로 올라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적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한신의 배로 올라왔습니다 한신은 한신은 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관가에 넘겨버렸어요 그 후로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나서 제주도 한신의 배라고 하면 오히려 해적들이 도망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 한신의 배는 제주에서 육지로 가다가 배에 물이 떨어져서 진도 벽파진이란 곳에 배를 대고 물을 씻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선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운반하고 있었어요 한신은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한쪽에 한 수십 명씩 모여들어 배에 닻을 운반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한시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밥을 많이 먹고서 그만한 것도 옮기지 못하느냐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만 일손을 멈추고 한시를 노려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어디 굴러다니는 배놈 같은데 건방지게 남의 마을에 와서 시비를 거는 게 못마땅하기 그지 없었지요 넌 어디서 온 놈인데 남이 일하는 데 와서 시비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쓱 나서며 한시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는 일이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아요 한시는 싱글거리며 응수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닷을 옮길 수 있소 수십 명이 들어 옮기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비였어요 내가 옮겨주면 무엇을 주겠소 모여선 사람들은 참 웃기는 놈 다 보겠다는 투로 실실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형님으로 모시고 실컷을 대접하겠소 그럼 해봅시다 한시가 쓱 나가는데 아니 잠깐만 당신이 옮기지 못할 경우엔 하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시는 그 닷을 들고 사람들을 휘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모여섰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잘못하다가는 자기네가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았지요 어디로 옮길거요 한시는 닷을 들어 성큼성큼 못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걸 저 언덕 위에 올려놓아 저들을 골탕 먹여버릴까 생각하다 다시 몸을 돌려 그들에게로 걸어와서는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여선 사람들이 갯벌에 모두 꿇어 엎디어 사죄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죄를 하면서 술을 권하는데 저놈을 꼼짝하지 못하게 잡아 두어라 하고 서른이 넘는 포졸들이 달려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잔을 들었던 한시는 잔을 던져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놈이 힘을 잘 쓰는 도둑이라면서 달려온 포졸들이 눈을 불아리며 울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나는 제주 사람으로 육지에 장사를 하고 다니는 장사꾼이오 지나가다 배에 물이 떨어져서 들렀다가 저들의 일을 조금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는 거요 한시는 그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으나 그들이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광가에 붙들려 서울로 압송을 당했지요 서울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자 그는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해적을 잡아 제주 목사가 나라에 진상하는 물건들을 운반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밝혀져서 오히려 큰 상을 받고 내려왔답니다 잘록한 개미 허리 옛날 옛적 어느 곳에 개미와 메뚜기와 왁새가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햇빛이 눈보시게 밝고 따뜻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개미와 메뚜기와 왁새는 나란히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나락이 누렇게 익은 들길을 걸으며 바람이나 쐬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풍년이네 벼가 저렇게 잘 익었으니 메뚜기가 딴의 점잔을 빼며 말하자 개미와 왁새도 뒤질 새라 짐짓 거드름을 부렸습니다 암 풍년이고 말고 날씨가 워낙 좋았으니까 가뭄도 홍수도 없었자는가 그렇다마다 내 진작 이런 풍년이 들 줄 알았지 작년의 가뭄으로 그만큼 숙년이 들었으니 올해는 어김없이 풍년이라니까 저거 보게 온 대판이 노란 물결 같네 그려 그러나 한낮이 되자 셋은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리 점잔을 빼고 거드름을 부리려고 해도 배가 고픈 것만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배가 줄출하네 벌써 점심때가 지났나 봐 왁새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는데 이러나 저러나 점심은 먹어야지 메뚜기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워낙 부지런한 개미가 염려 말게 밥은 내가 어떻게 마련해 볼 테니까 하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세 그러면 반찬은 우리가 구해오지 왁새가 말했습니다 개미는 혼자서 밥을 구하러 가고 왁새와 메뚜기는 또 반찬을 구하려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개미는 개미는 길섭해 숨어있다 들길로 박광주리를 이고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개미는 살그머니 아주머니의 발등으로 기어올라가 다리를 꽉 물어버렸습니다 순간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아 따가워 하고 소스라치며 금한 밥 광주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밥그릇이 깨지며 여기저기에 하얀 쌀밥이 쏟아졌습니다 개미는 기뻐서 소리치며 글쌀밥을 물어다 놓고 왁새와 메뚜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쩐 까닭인지 한참 뒤에 왁새만 혼자서 메기를 한 마리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메뚜기는 어디로 가고 혼자서 돌아오는가 개미가 놀라 물었습니다 말 말게 메뚜기 그 친구 참 허풍쟁이되 왁새가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지요 왜 글쎄 내 말 좀 들어보게 둘이서 반찬을 구하려고 냇가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데 냇물 속에서 고기가 뛰어오르고 나니까 메뚜기 그 친구가 대뜸 그 고기를 잡아오겠다고 냇물 속으로 벌짝 뛰어들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거 참 한 번 그렇게 볼짝 뛴박질을 해 들어가고 난 뒤로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야 말이지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나 혼자서 이 메비를 잡아 돌아왔네 자네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마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더라니까 자 배가 몹시 고프니 우리끼리 메기를 반찬해서 점심이나 드세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기다리게 왁새는 이렇게 말하며 부리로 메기의 배를 땄습니다 순간 메기의 배 안에서 갑자기 메뚜기가 폴딱 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냥 기쁨에 넘쳐 두 앞발로 이마를 찰싹 쐬어넘기며 이 메기는 내가 먼저 잡은 걸세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메뚜기는 그만 이마가 홀랑 벗겨져 맨들맨들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왁새는 성이 나서 입이 뾰족해진 채 뭐 어쩌고 어째 남이 일껏 잡아온 고기를 자네가 먼저 잡았다니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이 메기의 뱃속에 뛰어들어갔는데 자네가 무슨 상관인가 하고 맞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미는 곁에서 그만 갑자기 하하하 하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뚜기는 이마가 홀랑 벗겨지고 왁새는 주둥이가 뾰족해진 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성이 나서 싸우는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미도 거기서 너무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바람에 그만 허리가 잘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메뚜기의 이마가 맨들맨들해지고 왁스의 부리는 창날처럼 뾰족해지고 개미의 허리도 잘록해졌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랍니다 원숭이에게 속은 개 옛날 옛적에 햇빛은 밝고 바람은 솔솔 부는 어느 날 개와 원숭이가 의족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개는 난데없이 길가에 떨어진 인절미한 조각을 줍고 원숭이는 감시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워낙 꾀보라 여보게 자네의 감시가 어떤 것인지 아는가 하고 깨를 깨었습니다 개가 주운 떡이 무척 탐이 났던 것입니다 글쎄 그냥 감시 아닌가 개가 어리둥절에서 물었어요 어허 이 감시는 여느 것과는 다르다네 자네가 만일 이 감시를 자네 집들에 심어 놓는다면 사나흘만 지나도 감나무가 쑥쑥 자라나서 감이 지천으로 달린다네 그러면 금방 빨갛게 익은 감을 실컷 따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떡과 감시를 바꾸세 좋도록 하게 떡보다는 홍시가 훨씬 더 맛있으니까 어리숙한 개는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깜빡 속은 줄도 모르고 당장 감시와 떡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신바람이 나서 쪼르르 나무 위로 올라가 혼자서 그 떡을 야금야금 먹으며 이 바보야 감시를 이제 심어서 언제 감을 다 먹는단 말이냐 하고 눈 아래 개를 내려다보고 놀려댔습니다 개는 그때서야 비로소 원숭이에게 속은 줄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암만 후회를 해봐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개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뜰에 그 감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시가 기적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쑥쑥 자라나더니 여름이 되자 푹감이 지천으로 열리고 가을 서리를 맞을 때는 하나같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밑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군침이 돌 지경 이었지요 그러나 개는 그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빨간 감들을 하나 둘 따먹고 싶은 심정은 간절했으나 나무가 워낙 높이 자라서 도저히 그곳까지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걔는 안타까워 아 네 검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숭이가 나타나 어허 여보게 자네는 아무 염려 말게 내가 저 홍시를 다 따줄 테니까 말일세 하고 너스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원숭이는 당장의 감나무 위로 올라가 잘 익은 홍시를 하나 둘 골라 따서는 혼자서만 냠냠거리며 먹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만 그러지 말고 어서 내게도 홍시를 좀 따주게 개는 안타까워 안절부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저 혼자서 따먹을 줄밖에 몰랐지요 개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내 홍시를 왜 자네만 잡고 먹는가 어서 내게도 한 개 따주지 못해 하고 금방 감나무 위로 기어 오를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는 성가신 듯 단단한 생감을 하났다 개를 겨냥해 내던졌습니다 개는 그 생감에 맞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개에게는 어린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미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새끼개는 앙앙 하고 죽은 어미개를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절구통에 하나 나타나 왜 그렇게 슬피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울먹거리며 원숭이가 한 짓을 죄다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절구통은 오냐 울지 마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하라 하고 새끼 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지붕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그래도 새끼개는 여전히 앙앙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난데없이 알밤이 한 돌 대굴대굴 굴러왔습니다 너 왜 그렇게 슬피우니 알밤이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알밤에게도 모든 것을 죄다 말해주었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알밤도 염려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하고 방 안에 있는 화루안을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지만 새끼개는 그래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 자꾸 훌쩍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어디서 벌이 한 마리 웽 하고 날아와 왜 우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 하고 물었습니다 새끼개는 벌에게도 모든 것을 죄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울지마 내가 꼭 원수를 갚아줄게 벌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부엌 안으로 날아가 물동이 안에 숨었습니다 한편 감나무 위에서 저 혼자 홍시를 실컷 따먹은 원숭이는 비로소 밑으로 내려와 어 추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 하고 중얼거리며 개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루가에 앉아 불을 쬐려는데 벼랑감 불에 단 알밤이 탁 튀어나와 원숭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 뜨거 원숭이는 깜짝 놀라 비명을 내지르며 불이 났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의 물로 얼굴을 씻으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물동이 안에서 갑자기 벌이 웨잉 하고 나타나 원숭이의 콧등을 쏘았습니다 아 뜨거 원숭이는 혼이 나서 갈팡질팡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또 그때를 노린 절구통이 지붕위에서 우르르 쾅쾅 굴러 떨어져 원숭이를 덮쳤습니다 원숭이는 끝내 그 절구통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가난한 농부와 노루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 벌판을 찾아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황무지를 황무지를 갈아서 심은 메밀을 추수할 때였어요 넓은 들판에 메밀을 베어놓고 그것을 타작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잡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루였어요 메밀 타작하는 도리깨로 확 휘둘러 잡아버릴까 하다가 노루의 가느스름한 눈이 하도 애처로워서 그냥 놔두었지요 그런데 노루는 무언가 사정하는 듯한 눈으로 농부를 바라보다가 옆에 수북히 쌓아놓은 메밀 집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어떤 포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노루 못 봤소 당신 노루라니요 내가 잡은 노루를 놓쳐버렸소 글쎄요 노루는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일하던 농부는 사냥꾼의 말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이 지나가버리자 메밀 집더미 속에 숨어있던 노루가 나와서는 앞다리를 꿇고는 자꾸 머리를 조아렸어요 처음에는 저놈이 무슨 흉내를 내는가 생각했으나 그게 바로 자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걸 알고 농부가 빙긋이 웃으며 답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던 그 노루가 이번에는 돌이 깨지라는 그에게 다가오더니 옷자락을 물고 끌었습니다 농부는 일손을 놓고 노루가 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가다가 좀 지체하면 노루가 다시 끌고 그렇게 하여 노루의 뒤를 따라 농부는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가던 노루는 한곳에 이르자 빙빙 돌면서 발로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는 것이었어요 한참이나 그렇게 돌던 노루가 걸음을 멈추고 농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노루가 그려놓은 것을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집 모양의 그림이었습니다 농부는 그 순간 무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곳에 집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노루는 다시 몇 번 고개를 주웍거리고는 멀리 가버렸습니다 농부는 살림을 모두 갖고 노루가 가르쳐준 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후 농부는 신기하게도 하느님마다 모두 잘되었어요 가난했던 농부는 얼마 후에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루가 정해준 곳이 바로 명당 이었던 것이랍니다 소를 진상 하는 일 옛날에 가령 양장 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주도 가령 마을 사람으로 그래도 능하였을 뿐 아니라 기지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서울 출입을 자주 하였는데 서울 사람들에게서 섬 섬 사람이라고 모욕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보복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글 공부를 하였는데 글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서울 선비들에게는 그가 그가 안 그가 안 잊고 온 존재였어요 어느 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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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s 여러 선비들이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똑똑한척하는 섬놈을 골탕 먹일까 궁리하다가 묘안을 진냈습니다 그들은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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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안낸 자리에 마루를 떼어내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두어 그를 마루 밑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어요. 밖에 나갔던 양장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자 풀썩하니 자리에서 빠져 마루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모여 앉아 그 광경을 보던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상재들은 울지도 않고 웃기만 하는 거냐? 마루 밑으로 빠진 그는 웃는 여러 선비를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선비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희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부친을 묻는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범절에 어두우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무덤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재로서 마땅히 곡을 하여야 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장이를 골려주려 했던 그들이 모두 양장이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선비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어서 곡소리를 내어라. 마루 구덩이에서 다시 양장이는 큰 소리로 선비들을 꾸짖었습니다. 선비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놀려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장이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장이가 어느 해에 서울에 갔다 돌아오다가 전라 가명에서 제주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향 사람이라 반가운 김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던 중에 양장이는 그의 사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라의 물건을 진상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제주도에서는 소나 마를 전라 가명을 통해서 서울로 진상했습니다. 진상 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만 물건을 바치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로 검은 소를 상감에게 진상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왔으면서도 진상이 잘 안 되어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다 떨어져서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진상이 잘 안 된다는 거요? 얘기를 듣고 양장이가 그 연휴를 묻자 무슨 큰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갖다 줄 텐데 이제 노잣돈도 없으니 소라도 팔아먹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한탄하였지요. 듣고 보니 딱 했습니다. 양장이도 진상하는 내 딸은 관리들의 횡포를 약간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진상도 원만하게 하고 그 감사까지 골탕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죽은 척하고 내일 한 번만 더 가서 사정을 해보시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소를 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양장이는 우선 이렇게 위로하였습니다. 진상하러 온 사람은 다음날 다시 소들을 끌고 가서 간청하였어요. 전라감사는 비스듬히 자리에 기댄 채로 아래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힐끗 내려다보는데 지금 나리께서 바빠 받을 수 없으니 내일 와요. 하고 호방이 말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양장이에게 모두 말하였지요. 다음날은 양장이가 직접 소를 물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제주에서 왔으니 감사는 나와서 얼른 받으시오. 양장이는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졸들이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봐라 진상이 잘 안되니까 이제는 근소리까지 치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미칠 만도 하지. 이제 어떡할 거야. 소를 팔고 도망을 치든지 밭을 팔아 뇌물을 쓰든지 해야지. 진상을 한두 번 해봤나? 왜 다 알면서 처음부터 좀 잘할 일이지? 그러나 양장이는 그들이 떠드는 소리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에 진상할 소를 대령하였으니 감사는 나와 받으시오.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웬 초라한 선비가 나타나서 큰 소리 치는가 하고 감사가 내다봤습니다. 귀찮아하는 표장이 영역했어요? 이때였습니다. 감사는 그 행태가 뭐요? 우리가 상감께 소를 진상하려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의 태도가 아니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간을 정제한 후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관리라도 아는 바요. 그게 올바른 예의가 아니요. 양장이는 감사를 넌지시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가사는 그 말을 듣고서는 얼굴빛이 싹 변하였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으로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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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소. 나는 이 사실을 조정해 아뢰여 야겠소. 양장이는 소를 몰고 나오려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뭘 그리하시오 몰고 온 소는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이 달려 나와서 양장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어디서 하던 버릇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해 함부로 나불 거리느냐 감사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양장이는 이렇게 꼬집고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자니 가명에서 정갈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분수를 모르는 아랫것들이 물리친 모양인데 다시 갖고 오면 예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장이는 듣질 않았어요.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바치도록 해요. 그때도 늦지는 않으니 마음 푹 놓고 있으시오. 양장이는 진상 소를 갖고 온 사람에게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명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노자에 보태어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했지요. 그러나 양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소를 진상하는 일이 쉬워지지요. 그러면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물고 가명으로 갔습니다. 나 감사했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만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상감계 사실대로 아래고 직접 바칠 생각이오. 양장이는 못 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어쓰라고 호방이 옆전 구러미까지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요? 두 사람은 그 옆전을 가지고 며칠을 푹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라 가명에 소를 진상하는 게 아주 쉬워졌다고 합니다. 닭과 이삭 아주 오랜 옛날에는 보리가 한이삭에 한 500알 가량이나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으면 한이삭만 훑어도 한 웅큼이 되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만 지어도 배불리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보리밭에 김을 메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밭둥 옆에 도랑을 건너뛰다가 잘못해서 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울부짖자 아주머니는 재빨리 아이를 껴안고 밭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엉겁결에 보리 삭을 마구 뜯어 아이의 몸에 묻은 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에 본 하느님은 매우 화가 났지요. 공교롭게도 하느님은 그때 막 하늘에서 내려와 땅위를 이리저리 다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어허 저런 고얀 노릇이 있나 양식으로 삼아야 할 보리를 마구 뜯어 아이의 몸을 닦다니 사람이란 보리를 먹을 자격이 없구나 이제부터는 보리 사게 보리알이 달리지 않게 하겠노라 하느님이 꾸짖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 하느님 앞에 모여들어 빌었습니다. 하느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좀처럼 노여움이 풀리지 않아 아니 아니 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야 할 곡식을 그렇게 다루고도 어찌 용서를 바라는가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예 옳은 말씀이 옵나이다 저희들은 워낙 큰 죄를 지었으니 백번 굶주려도 마땅하오나 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닭은 어찌 하오리까 보리가 없으면 닭도 굶어죽게 될 터인데 닭을 죽게 하시겠나 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느님은 비로소 닭을 죽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닭이 먹고 살 만큼만 보리알이 달리도록 하겠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그 뒤부터 보리 이삭에는 보리알이 5,60알 가량 밖에 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포와 효자 옛날 어느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결혼을 난 지 십여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밤이면 밤마다 천재연 이라는 폭포에 찾아와서 깨끗하고 맑은 물에 목욕한 후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부부가 그 반반한 바윗돌 위에 무릎을 꿇고 지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지 두어 달 후에 부인은 아기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하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였지요. 열 달 후에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도 사모 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천자문에서 사서 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도 빨리 깨쳤을 뿐 아니라 행실이 얌전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부모는 물론 이웃마을에서도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이 닥쳐왔어요. 그가 열일곱 되던 애 아버지가 이름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는 책을 던져놓고 아버지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하였습니다. 장사를 지낸 후에도 그는 아버지 묘 옆에 운막을 짓고 죄인처럼 3년을 지내다가 3년상을 지낸 후에야 내려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22살 되던 해에 그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불행히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는 내려와서 다시 글 읽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에게 생각하지 못한 불행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 병으로 몸져 눕더니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거에도 낙방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지경이 되다니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병 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지요. 온 마음을 다 바쳐 어머니를 간호한다면 하늘도 어머니의 병을 꼭 고쳐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글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어머니 병 간호에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동의 트기 전부터 천재현으로 나아가 맑은 물 소리를 들으면서 바위 위에 꿇어 앉아서 하늘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지신명님 제 죄에 대한 벌은 제게 내려주시고 제 어머니 병안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헛된 영화의 눈이 어두워 글공부를 헛되이한 것을 이제 깨달아 싸우니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옵고 제 어머니에게서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의 기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세모날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정성으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은 백리를 걸어가서도 구해다 드리고 새벽이면 이 천재현 폭포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눈이 오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하루도 쉬지 않고 3년을 계속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고 살을 가르는 매운 바람이 부는 이른 새벽이었어요. 청년은 여느 날처럼 그 차가운 바윗돌 위에 꿇어 엎드려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과 눈이 먹고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눈앞에 무슨 빛이 번쩍하였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특하다 너의 그 갸륵한 정성이 바로 내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청년은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틀림없이 생시였어요. 더구나 무릎 아래 찬 기운을 느끼고서는 꿈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들렀습니다. 내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호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길 바라노라. 이는 내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청년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하오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다시 말한다.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 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우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 백성을 못살게 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실로 나쁜 관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말이 청년의 뼛속 깊이 세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차차 그 찬란한 빛이 쓰러지더니 잠시 후에는 전과 같이 눈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로 변하였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들었던 그 소리와 하늘이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글쎄다. 어젠지 일어나고 싶더라.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무엇이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눈을 쓸어보고 싶더구나. 그러더니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겠니? 꼭 오랜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다. 어머니는 어디 멀리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도로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아까 그 천재연 폭포 앞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제게 큰일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은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그 공부를 그만두고 자기의 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다. 그 천재연 폭포에 가서 하늘에 기도를 들여서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그 공부를 그만두고 스스로 착한 일을 찾아 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을 혼자 하고 아이들이나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려운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사소한 싸움에까지 끼어들어 화해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바보와 같이 어떤 때는 성남말과 같이 일이 뛰고 절이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답니다. 용이 되지 못한 한 서귀포 앞바다에 섭섬이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정방 폭포 동쪽 보목리 앞에 있는데 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라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아주 오랫낸 날 이 섬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뱀은 매달 정월 초월운 날과 여덟의 날이면 용이 되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3년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였습니다. 용왕이 뱀 앞에 나타나서는 내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내가 이제 너를 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하자 뱀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는가 하고 즐거워 하였지요. 내가 저기 섭섬과 그 동쪽에 있는 지귀섬 사이에 구슬을 숨겨두겠다. 내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용이 될 수 있다. 용왕은 뱀에게 용이 되는 비결을 은밀하게 알려주고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뱀은 용왕이 숨겨둔 귀중한 구슬을 찾으려고 두 섬 사이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뱀으로서는 실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다 밑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구슬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슬을 찾았습니다. 그러기를 백년 그러나 뱀은 낙심하지 않고 구슬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지요. 뱀은 원통하고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섭섬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죽은 뱀의 혼이 안개가 되어 그 섭섬 꼭대기에 서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용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하니 지금도 비가 내리려면 그 섭섬 위에 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잃은 집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원시 성을 가진 이 집안은 마을 맨 안쪽에 큰 기와집을 짓고 매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집은 매우 웅장하였고 첨하마다 풍경이 달려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렀습니다. 풍경 소리를 따라 들어왔는데 살펴보니 평민이 사는 집으로는 너무나 웅장하였어요. 집을 바라보던 목사는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당장 집을 헐어버리라고 호령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참 집이 훌륭합니다. 혹 이 집의 이름이 안 붙어 있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에 감탄하며 아주 점잖고 공손하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뭐 보잘것 없는 제 집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희 여덟 형제를 두셨는데 그래서인지 팔룡당 이라 불러온 줄 나옵니다.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있는 투였어요. 그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자기 재산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집주인의 속마음을 목사도 느꼈습니다. 더구나 여덟 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자를 써서 집 이름을 붙인 것도 괘씸하기 그지없었어요. 발룡당이라 집 이름 치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채 맺지 않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집주인은 바짝 긴장하였습니다. 아까는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하였지만은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어수선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 온지 혹시 잘못된 점이라도 주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음을 눈치챈 목사는 속으로 옳다 하였습니다. 그만하면 자기가 능히 저 큰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예, 집 이름은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집 이름으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는 말긋을 맺지 아니하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사또 나을이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집 이름을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용자는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이번에는 집주인의 얼굴을 아주 정면으로 바라보며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런 글자를 써서 집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집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은 갑자기 송구스러운 마음이 되어 몸둘발을 모르고 쩔쩔 메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용자를 뱀사로 바꾸십시오. 목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미 주인은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인은 곧 집 이름을 팔사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의 이름을 바꾼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안의 큰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집안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 많은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집안이 게울어지더니 아주 망해버렸지요. 모두가 이름을 바꾼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했답니다. 희미 장사인 종 옛날에 김씨 집안에 논한이라는 희미 장사인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도 잘하였지만 배가 하도 컸기 때문에 생전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이었어요? 주인 집에서는 겨울에 소에게 먹일 꼴을 걷어들이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마소가 많아 겨울에 먹일 꼴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날씨는 차차 추워지고 일꾼은 모자라는데 꼴을 베어두었다가 묶어서 낯가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본 논하니는 점심이나 한 쉰 사람 먹을 걸 준비하면 내가 일꾼을 빌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늦가을이 워낙 바쁜 철이어서 삭셀 주고도 일꾼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점심을 준비시킬 테니 오늘 저녁에 가서 일꾼을 빌리도록 하여라. 논하니는 걱정 말라고 장담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가서 일꾼을 빌리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논하니는 일찍 집을 나가면서 내가 일꾼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점심이나 틀림없이 해와야 합니다. 하고 주인에게 신신당부 하고는 먼저 밭으로 나갔습니다. 한낮이 되기 전에 주인집에서는 점심을 마련하여 여러 여종들에게 잔뜩 지워 꼴밭으로 내보냈습니다. 점심을 짊어진 여종들이 밭 가까이에 이르렀으나 일하는 일꾼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밭에 이르러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했던 흔적도 없었어요. 논하니만 밭 구석에서 활개를 펴고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일이오. 이렇게 잠만 자다니 주인에게 혼 좀 놔봐야겠소. 종들은 놀랍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엄포를 놓았지요. 자던 논하니는 눈을 비벼 쓸고 힐끔 쳐다보더니 원 걱정도 많지 짐을 짓 놈이 땅을 찾는 거야. 그 점심이나 놔두고 어서들 가시오.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냥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주인은 하도 이상하여 그 꼴밭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논하니가 거짓말할 작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밭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어요. 멀리 꼴밭 바로 위 하늘에서 독소리 몇 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밭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사이엔지 이미 꼴은 말끔히 베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것을 묶어 낯가리를 만들려고 논하니는 두 손으로 몇 단씩 집어서 가운데로 던지고 있었어요. 독소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바로 그가 묶어서 내던지는 꼴묶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종들이 준비해간 쉰 사람분의 점심을 혼자 몽땅 먹어 채운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때서야 논하니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성도 알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일은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김씨 집안에서는 도저히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인 의규리 김씨 집안에서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논하니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논하니가 바로 안덕면 창천리 강 별장 내 집으로 간 막산이라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춤을 추는 쥐 옛날 어느 마을 외딴 오막사리에 한 가난한 농부네가 살았습니다. 농부네 오막사리는 워낙 낡은 나머지 지붕이 헐고 기둥도 썩고 가까스로 비바람만을 가려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농부네는 그래도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막사리 부엌 안에는 쥐들이 밤낮없이 들락거렸어요. 그들은 그 부엌이 또 그들의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아침 저녁 끼니 때가 되면 쥐들은 을에 부엌 한 구석에 뚫린 구멍 속에서 고개를 헬끔 내밀곤 했습니다. 구수한 밤 냄새에 또 배가 출출해진 것입니다. 농부네는 무척 착했습니다. 날만 새면 밭에 나가 일을 하는 영감도 마음이 흙처럼 어질고 또 부엌 일을 맡은 할멈도 인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에 쫓긴다고 해도 할멈은 결코 부엌 안에 살고 있는 서생원네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할멈은 의뢰 쥐들이 먹을 밥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한 숟갈 더 못 먹더라도 쥐들이 굶지 않도록 반드시 밥 찌꺼기를 쥐구멍 앞에 놓아 두곤 하였습니다. 오냐 쥐라고 해서 목숨이 다르겠느냐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중얼거리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낮이었어요. 금방 큰 비가 쏟아질 것처럼 날씨가 워낙 험해 그날은 영감도 밭 일을 나가지 않고 모두 방 안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쩐 까닭인지 갑자기 부엌의 쥐들이 마당으로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다리로 발 딱 일어나서 웃줄 웃줄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농부 내는 깜짝 놀라 쥐들이 하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좀 보구려 쥐가 춤을 추네 별일도 다만큼 쥐 춤은 난생 처음 구경을 하는 드 그려 농부 내가 떠들썩하니 구경을 하자 쥐들은 더욱 신바람이 나는 듯 마냥 우쭐거리며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집안이 비좁아 바깥에서 한바탕 흥겨운 춘마당을 버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에 농부 내도 모두 쥐들을 따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쥐들이 고개를 까딱이며 나가는 것이 어쩐지 농부 내도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집 밖으로 나온 순간 벼랑간 새찬 바람이 회오리를 치며 굵은 빗방울이 후두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농부 내 낡은 오막살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일 쥐들이 춤을 추며 농부 내를 바깥으로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답니다. 꿀떡 콩고물을 묻힌 쫄깃쫄깃한 시루떡 맛을 아는 사람은 아마 그 떡만 봐도 절로 침이 꿀떡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도 그런데 하물며 철부지 아이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테지요. 어느 마을에 지난 밤에 제사를 모신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코홀릭의 막내가 제 쌍에 놓였던 시루떡 한 조각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동무들에게 자랑도 자랑도 하며 혼자서 야금야금 베어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보다 서너 살이 더 위인 개구쟁이가 그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얘 너 그 떡 웬 거니? 제사 떡이다. 왜? 막내가 잔뜩 뽐내며 말했습니다. 군침이 돈 개구쟁이는 나하고 좀 나눠 먹자 하고 깨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요.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얼른 떡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개구쟁이는 아무래도 그 떡에 미련이 남아 문득 한 꾀를 짜냈습니다. 그는 별스레 다정스런 말시로 예 내 그 시루떡 달떡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막내를 깨웠습니다. 달떡이 뭔데? 막내가 귀가 솔깃해지는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달처럼 생긴 둥근 떡이지 참 맛있다? 그럼 그렇게 해줘. 막내가 등 뒤로 숨겼던 시루떡을 개구쟁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개구쟁이는 그것을 받아 얼른 요모조모로 베어 먹으며 따는 달처럼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자 봐라 달떡이다. 막내는 좋아라고 달떡을 받아들고 싱글벙글 거렸지요. 아마 무척 자랑을 하고 싶은지 손에 들고만 있을 뿐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개구쟁이는 그 달떡 반달떡으로 만들어줄까? 반달떡이 훨씬 맛있어 보기도 좋고 정말이니? 막내가 또 귀가 솔깃해져 물었습니다. 그럼 너 반달떡 맛도 못 봤지? 이리 져봐 내가 금방 반달떡을 만들어줄 테니까 개구쟁이는 막내가 내민 달떡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반조각이 되도록 덥석 베어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든 떡조각을 우물거리며 자 봐라 반달떡이잖아 하고 그것을 막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막내는 반달떡을 받아들고 또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반달떡이 무척 신기한 듯 했어요. 개구쟁이는 조금 뒤에 또 예 그 반달떡 꿀떡으로 만들어줄까? 하고 막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 그렇게 해줘 막내는 또 선뜻 반달떡을 내밀었습니다. 개구쟁이는 그것을 받자마자 눈감작할 사이에 입안에 넣어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꿀떡이 꿀떡 넘어갔다 하고 말입니다. 꿩꿩지 범 꼬리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성료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을산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맑고 햇빛은 눈부시게 찬란했지요. 온산을 덮고 있는 노랗게 혹은 빨갛게 또는 누렇게 물든 단풍잎들 길섭해는 억새꽃이 하얗게 나복기고 또 들국화와 도라지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아람이 벌어진 밤송이에서 알밤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도토리도 떽떽우르르 떨어져 굴러갑니다. 숲속 어디선가는 산비둘기가 구구구 울고 이따금 퍼드덕거리고 장기가 날아오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문득 아 가을이 가을이 깊었구나 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흰눈이 내리겠지요. 형이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맨 앞에서 걸어가던 아오가 아 이게 뭘까 하고 갑자기 걸음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뭔데 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이렇게 아롱다롱한 것을 보니 아마 토끼 꼬리인가봐. 아오가 알락달락한 예쁜 깃털을 하나 주워들고 말했습니다. 꽝공지에서 빠진 깃털이었습니다. 아마 장끼가 기온차게 날아오르다 떨어뜨린 것인 듯합니다. 그런데 아오는 엉뚱하게도 그걸 토끼 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이 바보 같은 소리하지마 조금만 토끼가 어떻게 이런 긴 꼬리를 달고 다닌단 말이야 이건 아마 노루꼬리일 거야. 하고 아는 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허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알맞겠다. 이게 무슨 꼬리인지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냐. 잘 봐라 이렇게 아롱다롱한 것을 보니 범의 꼬리가 틀림없구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동굴 옛날 옛적에 한 나무꾼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은 빈 지게를 지고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다지 심심하거나 호젓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억새가 오거진 산 허리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산토끼가 한 마리 깡총 튀어나왔습니다. 나무꾼은 그 토끼를 보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 토끼나 잡아야지 나무꾼은 이런 욕심에 부리나케 토끼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여간 걸음이 재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꾼을 깨듯 헬끔 헬끔 되돌아보곤 하며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노칠세라 나무꾼은 가쁜 숨을 헉헉거리며 마구 뒤쫓아가는데 어디선가 이번에는 노루가 한 마리 불쑥 나타났습니다. 뿌리는 큰 노루였습니다. 노루를 잡아야지 나무꾼은 번개처럼 생각이 바뀌어서 토끼는 놓아주고 그 노루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노루도 마치 나무꾼을 깨듯 흘끗흘 고개를 돌리고 나며 달아났습니다. 나무꾼은 길을 쓰고 노루를 뒤쫓아가다 흘끗흘끗 고개를 돌리고 나며 달아났습니다. 나무꾼은 길을 쓰고 노루를 뒤쫓아가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노루가 바위로 된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노루나 드나들 정도일 뿐 그다지 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나무꾼은 잠깐 망설이다가 에라 이왕 여기까지 뒤쫓아왔으니 동굴 안까지 들어가 봐야지 하고 마침내 그 동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입구 쪽은 매우 비좁고 캄캄했습니다. 나무꾼은 더듬거리며 차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넓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 어디서 오셨소? 하고 반기며 물었습니다. 예 저는 바깥세상에 사는 나무꾼이 올시다. 나무꾼은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노인이 워낙 신선처럼 우러러 보였던 것입니다. 잘 오셨소. 여기서 며칠 쉬어가도록 하시오. 노인이 말 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노인을 따라 동굴 안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봄날처럼 햇빛이 눈부신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또 나무마다 나무마다 향기로운 향기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여기저기 붉고 흰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잔치날처럼 흥겨웠어요. 그곳에서 그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서도 향기로운 열매만 따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꿈결처럼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져 다시 나가 식구들을 데리고 와 여기서 함께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노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노인은 좀 망설이는 눈치였으나 글쎄 그렇게 해보도록 하시오 하고 그에게 콩 섬아를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콩을 받아 어깨에 둘러매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알 한 알 뿌려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모두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 그런 뒤 식구들을 데리고 그 동굴을 다시 찾아갔어요. 올 때 뿌려놓은 콩알을 따라가면 의뢰 그 동굴 앞에 닿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산 중턱에 이르자 어찌된 까닭인지 콩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 나무꾼은 깜짝 놀라 미친 듯이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마 산토끼나 노루가 그 콩알을 감쪽같이 먹어버린 것일까요? 나무꾼은 식구들을 데리고 도로 마을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동굴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우와 호랑이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꽤 많고 앙금스런 불려우가 살금살금 봄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아 햇빛은 눈부시고 바람은 비단결같은 이 봄날 꽃향기 그윽하고 새들이 떼를 지어 노래하는데 무슨 신바람 나는 일이 없을까 불여우는 혼자서 이렇게 종얼거리며 으이 하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텄습니다. 그리고 막 압삼 및 할멈네 외딴 오막살이로나 가볼까 하는 참인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어흥 하는 큰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불려우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만 듣고서도 불려우는 자기 등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번개처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불려우는 오금이 저려왔으나 그래도 애써 살그머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바로 불려우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아마 바위 굴 속에 엎드려 있으려니까 조미 쑤셔 나들이를 나온 길인 듯 했습니다. 아구구 호랑이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불여우는 아첨꾼처럼 아양을 떨며 인사를 했습니다. 암 그렇다마는 내가 지금 배가 좀 출출하다. 호랑이가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대꾸 했습니다. 여차하면 불여우를 한입에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지요. 아닌 게 아니라 호랑이는 워낙 힘이 세고 사나운 데다 곰 다음으로 어리석은 터라 성인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헤헤 그러세요. 그럼 좋은 수가 있는걸요. 여우가 깨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호랑이 아주버님은 새 고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나 새들은 날마다 하늘로 날아다니니 종처럼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제 말만 잘 들으시면 가만히 앉아서도 새를 실컷 잡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잔말이냐 믿어도 좋을까 호랑이 호랑이가 갑자기 험상구진 얼굴로 불여우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는 혼이 날 줄 알알한 듯이 말입니다. 그럼요. 믿으세요. 이래봬도 이 산골에서는 모두 나만 보면 무서워서 슬슬 도망간다구요. 불려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무서워한단 말이냐.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마라. 난 안 속을 테니. 아닙니다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뒤를 따라와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가는 대로 저만큼 뒤에 떨어져서 따라오며 지켜보세요.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좋아. 그렇게 하지. 불려우는 살랑살랑 짐승들이 많이 나다니는 길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호랑이도 몇 걸음 떨어져 어슬렁 어슬렁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려우가 나타나자마자 노루 토끼 오소리 너구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산압기로 소문난 곰이나 멧돼지들도 불이 났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불려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호랑이를 보자 모두 질의 겁을 집어먹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내 말이 맞죠 그래도 내 말을 못 믿으시겠어요 불려우가 호들갑을 떨자 호랑이는 어리석게도 그래 내 말이 맞다 하고 맞짱고를 쳤습니다. 호랑이 아주버님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새를 많이 잡아 자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와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제가 새를 많이 몰아다 드릴게요 그런데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요 새들은 호랑이 아주버님 눈만 보면 모두 즐겁을 해서 도망을 쳐버리니까요 아시겠지요 응 알았어 그럼 이리로 따라오세요 불려오는 호랑이를 산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농부가 쌓아둔 큰 나무가리가 높이 솟아있었습니다 겨운의 뜰감으로 쓰려고 소나무 가지를 잘라 차곡 차곡 쌓아둔 것입니다 불여오는 호랑이를 그 나무 가리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큰 입을 잔뜩 벌린 채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했지요 미련한 호랑이는 불여오가 시키는 대로 나무 가리 위에서 두 눈을 꼭 감고 입을 잔뜩 벌린 채 우두커니 앉아 드디어 새들이 날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불려오는 쏜살같이 건너편 산 아래 외딴 오막살이로 달려갔습니다 그 오막살이 그 오막살이에는 할머니가 혼자서 밭농사를 지으며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멈 할멈 나 불 좀 빌려주세요 불려오가 숨이 차서 쎅쎅거리며 말했습니다 불은 뭐 하려고 할멈이 의심쩍어하며 물었지요 불만 빌려주면 좋은 수가 있어요 제발 어서 좀 빌려주세요 불려오가 다급해하자 할멈은 못 이긴 듯 불씨를 헤쳐 삭정이에 옮겨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자 불려오는 다시 손살같이 호랑이가 앉아있는 나무 가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리 밑에 여기저기 불을 붙여 놓았습니다 마른 나무 가리는 금방 활활 타올랐습니다 나무 가리가 타들어가며 타닥 타닥 하고 요란스런 소리를 내자 궁금해진 호랑이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예 새들이 깃을 치는 소리니까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알겠죠 불려오가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그렇게 하지 호랑이는 깜빡 속은 나머지 불꽃이 드디어 제 꼬리에 불을 때까지도 눈을 꼭 감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불려오가 새들을 몰아와 모두 한꺼번에 우르르 제 입 안으로 들어올 꿈만 꾸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사나운 불꽃은 어느새 순식간에 호랑이의 몸에 옮겨붙었습니다 호랑이는 불덩어리가 된 채 어쩔 줄 몰라 껑충 껑충 뜀박질을 하다 그만 불에 타버리고 말았답니다 붕어의 꿈 옛날 어느 못 속 여기저기에 고기들이 크고 작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마을에 붕어와 메기가 이웃해 살았는데 하루는 붕어가 메기를 찾아와 여보게 지난 밤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네 하고 은근히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메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들어보게나 아마 내가 큰 벼슬에 오를 꿈인 듯하이 글쎄 용상에 앉아 보이고 통청관을 써 보이고 금띠를 띠고 큰 방에 들어앉아 보이고 차돌방아에 찍혀 보이고 붉은 고개를 넘어가 보이고 하였으니 이게 필경 길몽이 아닌가 자네 생각에는 어떤가 그렇지가 않네 내 해몽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게 붕어의 말을 다 듣고 메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기는 용상이란 것은 낚시고 통청관은 자백이네 그리고 금띠는 도마고 큰 방은 냄비일세 자돌방아는 사람의 입안에서 이빨로 질 씹히는 것이고 붉은 고개는 목 안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그 꿈은 다름 아닌 죽을 꿈이네 조심하게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붕어가 만일에 한 번 낚시에 걸리면 금방 잡혀서 자백이에 넣어지고 그 다음에는 도마 위에 올려져 칼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냄비 속에 들어가 가진 양념을 뒤집어 쓰고 부글부글 끓어올라 매운탕이 되지요 그러면 또 사람들의 입안에 들어가 이빨로 씹혀서 목 안으로 넘어가게 되니 과연 매기의 해몽이 그럴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보니 그 마을에서는 그 붕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맡은 신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대감 벼슬을 지낸 김진국 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높은 벼슬도 지내서 세상 사는데 불어올 것이 없었으나 자식 하나 없는 게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부인과 더불어 자식 얻을 방도를 의논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중이 시조를 받으러 왔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시조를 두둑하게 내면서 자기네 딱한 처지를 말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들이면 아마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들 부부는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는 절에 들어가 불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일 불공을 들이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라서 약간 서운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어느덧 딸이 자라서 열다섯이 되었어요 부모는 너무나 얼굴이 예쁘고 지혜가 뛰어난 그녀를 자청비라 불렀습니다 자청비는 집에서 길쌈을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 글도 읽으면서 여자로서의 몸가짐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가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옥황상재 아들 문도령이 글공부를 하러 땅 위로 내려왔다가 목이 말라서 자청비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길가던 사람이 온대 물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문도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에 가슴 두근거리며 먹을 물을 정하였습니다 자청비는 우물에서 물을 떠서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을 띄워 내밀었습니다 문도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 그릇을 받아 푸푸 불면서 물을 마셨지요 천천히 마십사고 나뭇잎을 띄웠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급히 마시다가 체하는 날은 약도 소용이 없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자청비의 말을 듣고서야 문도령은 처녀의 곱고 지혜로운 마음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온데 그렇게 바쁘 다니십니까 예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문도령인데 아랫마을 김선생댁에 글 공부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글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자청비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던 빨래를 거두고는 안으로 급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도령은 그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에 마음이 끌려 그냥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처녀가 다시 나오더니 선비님 미안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실 수 없습니까 제 동생도 함께 글 공부를 보내려 합니다 하고 청하였습니다 문도령은 예쁜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자청비는 아버지께 글 공부를 떠나겠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기르던 딸을 멀리 보내고픈 부모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청하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자청비는 그 정도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졸랐습니다 아들 없는 우리 집안에 딸인 저라도 공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부모들도 허락하고 말았지요 자청비는 글 공부할 준비를 갖추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서 기다리는 문도령에게 갔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제 누님이 선비님과 함께 글 공부를 떠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서당에서 같이 글을 읽게 되었어요 같은 방에서 잠자고 식사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자청비는 꾀를 내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은대야 위에 은수저를 올려놓고 그것을 두 사람의 잠자리 사이에 갖다 놓았어요 문도령이 그 연유를 못자 그렇게 해놓고 잠을 자야만 글 공부가 잘 된다고 자청비는 대답했습니다 자청비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으나 문도령은 그 물꼬릇을 엎지를까 봐 조마조마하여 밤새껏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서당에 가면 항상 꾸벅꾸벅 졸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글은 항상 자청비가 앞섰습니다 그렇게 3년을 공부하는데 하늘나라 문도령 내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문도령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변하자 자청비가 그 연휴를 물었습니다 집에서 장가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문도령은 집에 돌아가는 일보다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든 자청비와 헤어지는 일이 섭섭하였습니다 자청비는 고향으로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들은 서당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자청비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지난 생활을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무심하다 해도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를 여자로 알아보지 못한 문도령이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자청비 내 마을 우물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는 헤어지는 처지에 같이 목욕이나 하자고 문도령에게 권하였습니다 마침 먼 길을 걸어 땀이 배웠던 참이라 문도령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둘이서 목욕을 할 때 자청비는 옷도 벗지 않고 버들잎을 한줌 따서 문도령이 목욕하는 물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문도령은 그 버들잎엔 상관하지 않고 목욕만 하였지요 어찌나 답답한지 자청비는 그 버들잎에 글을 써서 다시 띄웠습니다 눈치 없는 도령이여 나는 바로 이 우물에서 도령님의 물그릇에 버들잎을 띄운 자청비 옳시다 3년이나 같이 살면서도 남자 여자 구분도 못하는 문도령이여 문도령이 그 글을 보고는 목욕하다 말고 부랴부랴 물에서 나와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청비는 보이지 않았어요 문도령은 자청비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그 집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섰는데 자청비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문도령은 반가운 나머지 달려들어 자청비의 손목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자청비가 몸을 돌리며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서야 할 처지입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문도령은 무어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긴 3년 동안 자청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 후회스러울 뿐이었지요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헤어지는 정표로 박씨와 빛 반쪽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꼭 돌아오겠소 이 박씨를 심어서 다시 박이 열리기 전에 틀림없이 돌아오겠소 하고 단단히 약속하고 떠나갔습니다 문도령이 떠나가 버린 후 자청빈은 매일같이 이대로 이대로 집에 이대로 집에 있다가는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영영 문도령을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밤이 되자 자청비는 남자 옷을 차려입은 다음 말을 타고 몰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녀는 날이 새도록 말을 달려 집에서 되도록 멀리 떠나왔어요 가다가 그는 길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너희들은 왜 싸우느냐 자청비가 한 아이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부엉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걸 똑같이 나눌 길이 없어서 싸웁니다 한 아이가 그 싸우는 연휴를 말하자 그럼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살 터이니 너희들은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져라 하며 자청비는 부엉이를 한 마리 사서는 다시 말을 달렸습니다 이윽고 서청 꽃밭이라는 나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청비는 부엉이들 그 나라 왕이 사는 대궐 울담 안으로 던져놓고는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데 여기에 왔느뇨 예 지나가는 길손이엔데 아까 부엉이가 저 대궐 지붕에 앉아있길래 활로 쏘았더니 저 밭으로 떨어져서 그 화살을 찾으러 왔습니다 자청비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자청비는 사위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곳도 없고 해서 잠시 이곳에 머무르려고 왕의 청을 응낙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부엉이 오는 소리가 지겹게 들렸습니다. 자청비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낮에 던져두었던 그 부엉이를 찾아서 잘 놔두었습니다. 다음날 왕은 부엉이를 쫓아내지 못했다고 자청비에게 야단을 쳤어요. 어제녁에 부엉이가 그렇게 시끄럽게 오는 걸 보면 부엉이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녁에 틀림없이 부엉이를 쫓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밭에 가보십시오. 왕이 신하를 시켜 밭으로 나가보게 하니 과연 부엉이가 화살에 맞아 죽어 있었습니다. 왕은 자청비를 칭하면서 처음 약속한 대로 막내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자청비는 그곳에서 석 달 열흘을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공주와 한 번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은 되도록 떨어져 지내자고 결혼 첫날 밤에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자청비는 아무래도 자기의 본색이 탈로 날까 봐서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거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대거를 나왔습니다. 서청 꽃밭을 떠나올 때 그는 그 꽃밭에 들어가 여러 가지 꽃들을 따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도 있었어요. 막내 공주가 먼 길을 가는 그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니 준비해 가지고 가라고 일러준 꽃들이었습니다. 그는 막상 그곳에 나왔으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를 버리고 떠난 딸은 자식이 아니라 하여 대문 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정차 없이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가 지쳐서 그냥 길가에 쓰러져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배 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노파가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온데 잠깐 머물러 가게 해 주십시오. 자청비는 배고프고 지치기도 하여서 사정하였습니다. 노파는 기꺼이 응락하였지요. 자청비는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그 노파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의 수양달이 되었지요. 노파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고운 비단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비단은 무엇했을 것입니까? 저 비단은 하늘나라 문도령이 장가갈 때 있을 것이다. 노파의 말을 듣고 자청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문도령의 이야기를 여기서 듣게 되니까요. 마치 문도령을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노파가 비단을 짜는 동안 몰래 비단 끝에 자청비가 짠 비단임 이란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이란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비단을 모두 짜자 노파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사연을 그 노파에게 말하였어요. 비단을 갖고 하늘나라에 간 노파는 문도령에게 자청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도령도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자청비인지라 노파의 이야기를 듣자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도령은 즉시 자청비를 찾아 노파 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문도령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자청비는 한없이 반갑기는 하였으나 생각하니 야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맞을 준비도 않고 문을 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자청비야 문 좀 열어라 나 문도령이다. 자청비는 하도 반가워 문을 확 열고 나가 얼싸 안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문도령인지 아닌지 믿을 수 없으니 창틈으로 손을 들이밀어 보십시오. 문도령은 약 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문도령이 왼손을 문 구멍으로 쑥 내밀었어요. 그 흰손을 본 자청비는 반갑기 그지 없었지만 일부러 바늘로 콕 찔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문도령은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자청비는 후회하였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 파도 화를 냈어요. 훌륭한 사위를 얻을까 해서 잔치를 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그만 문도령이 화를 내고 올라가 버렸으니 화를 낼 만도 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자청비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는데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하늘나라 선녀들을 만났습니다. 우는 것이 하도 철양하여 너희들은 왜 그렇게 슬프게 우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늘나라 선녀들인데 우리 왕자님께서 그 옛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자청비란 예쁜 처녀와 사랑을 했던가 봅니다. 그 처녀와 같이 그 공부를 갔다 오다가 함께 목욕을 했던 냇모를 따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자청비는 자기도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는 약속을 받고서 그 냇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청비는 그 냇물을 떠주고 선녀들과 같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문도령과 만나게 된 자청비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의 병을 치료 치료 하늘나라로 헛수고 였습니다. 결국 문도령은 죽고 말았어요. 하늘나라 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때 자청비는 그 서천 꽃밭에서 꺾어온 꽃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도련님을 살려놓 했습니다. 자청비는 옥황상재에게 아뢰고 그 꽃으로 죽은 문도령의 얼굴 위를 살살 쓸어주었습니다. 뻣뻣했던 문도령의 살빛에 차차 생기가 돌더니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 같은 것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살아났어요. 하늘나라 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도령과 자청비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청비는 저 아래 세상이 그리워졌습니다. 하늘나라의 행복한 생활보다도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땅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땅으로 내려가겠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문도령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단 말이오. 그러나 자청비는 남편의 만류에도 하늘나라에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이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하자 떠나는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하겠다고 옥황상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청비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 곡식 씨앗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자청비는 금은 보아도 다 사양하고 여러 곡식 씨앗을 얻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곡식을 심어 살아가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자청비는 농사를 맡은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이야기가 바뀌거나 부풀리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믿기 힘들거나 황당한 이야기로 바뀌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옛날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실제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동상이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생각과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중요하겠지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